송영길 전 대표 글쎄요.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송 전 대표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법인의 공식적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투명하게 다 보고된 사안입니다. 4월달에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에서 다 가지고 있던 자료를 돈 봉투가 잘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으로 그렇게 잘 해명이 될 것입니다. 송영길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본인의 외곽 조직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 7억 6,300만 원 정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. 2020년 4월에 4월 15일이 총선이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총선 직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의 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답니다. 그런데 송 전 대표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본인의 그 계양을 해서 당선이 됐죠. 그런데 그 선거 직전에 계양을이 아닌 다른 인천의 어딘가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. 그 만난 후에 10분 뒤에 먹사연 후원 계좌에 1억이 꽂혔다. 1억이 후원금이 입금이 됐다. 검찰은 저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.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는 송영길하고 만나서 송영길 전 대표랑 또 다른 사업가가 만났을 때 이 사업가가 후원을 하기로 아마 구두로 약속을 했었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나서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와의 그 모임 날짜가 잡히니까 바로 만나기 전날 후원금을 또 입금을 했다. 이 역시도 뭔가 송영길이라는 인물이 이 사업가들한테 각각 압박을 가해서 먹사연을 통해서 불법 정치장음을 송영길 전 대표가 받은 것 아니냐.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. 어떻습니까? 박성민 최고 앞으로 이게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울까요? 이 문제로 좀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이제 당 입장에서는 사실 탈당한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줄줄이 소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총선을 앞두고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당이 뭔가 적극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합니다. 돈 봉투를 이제 전당대회 때 돌렸다라는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권의 의혹이자 부패 혐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이 오히려 좀 공천 과정에서 지혜롭게 풀어갈 과제가 하나 남아있는 것 같고 것과 별개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일단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송영길 전 대표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이분 자체가 아마 좀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제 불러서 물어본 것 자체가 후원 경위라든지 자금의 출처 결국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단순한 후원에 대한 증빙을 넘어서서 본인의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.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런 점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송영길 전 대표 어찌됐건 그동안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해 왔는데 반대의 결과 구속이 됐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.